들쥐가 있었네 들쥐가 있었네 들쥐가 있었어 신바 왜? 나가고 싶어 신바 나가야지 이놈들아 시끄럽다 시끄러워 짖지마라 신바 신바 왜? 나가고 싶어 너 서라 하루종일 나가서 놀다니면 아직 지금은 나는 안나가 이거야 보러갔어 야 가서 우유 먹고 싶어 워리 데리고 와 빨리 워리 데리고 와 얼른 가서 워리 데리고 와 얼른 우유 먹고 싶어 워리 데리고 오라고 어서 워리 워리 데리고 와 워리 데리고 와 얼른 워리 데리고 얼른 갔다 빨리 가 워리가 오네 신바도 왔다 이제 왔어 우유 먹어야 되는데 빨리 오지 신바 신바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응? 신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하얀 개들 세 마리 자 또 한번 뛰어 그렇지 시컷 뛰고 와라 우유 먹어 좋겠다 좋겠다 니들은 아까도 뛰놀고 지금도 뛰놀고 흠흠 오리야 새로 바뀐 사료 맛이 없어? 우리가 잘 안먹어 사료를 어? 신바 온다 신바 우유 먹어 같이 먹어 같이 먹어 안먹어? 안먹어? 먹기 싫어 신바 다 뛰었으면 들어갈까? 이리와 들어가 다 뛰었으면 어? 들어가 들어가 다 했으면 다 했어? 들어가 그럼 다 아닌가 보다 어? 신바 하나 줘? 우유 줘? 신바 우유 줘? 신바 이리와 우유 먹어 야 야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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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쫓아가 어리 빨리 쫓아가 얼른 먹는게 더 좋아 어리 하나 더 줄까? 자 먹어 이게 어리야 이게 하루에 정량이 하나야 너무 많이 먹으면 안돼 자 언니랑 나눠 먹어 그럼 그럼 하나 반 먹는거네 응? 야 너 너 자꾸 왔다갔다 들어가 이 놈의 새끼야 들어가 응? 얼른 들어와 이리와 이리와 우유 먹고 싶어? 이리와 이리와 나눠 줄게 들어가 신바 들어가 너 방으로 들어가 야 너 방에 들어가 너 방에 들어가 너 방에 들어가 그렇지 먹고 신바 먹어 자 번개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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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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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앞에 나갔다 왔는데 또 가는거야 알지? 뛰어 설아야 너는 하루종일 나갔다 왔지? 응? 오늘은 좀 쉬자 오늘은 좀 쉬자 알았지? 오늘은 좀 쉬자 응?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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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기다려봐 사료도 있고 물도 있고 기다려봐 좀 이따 풀어줄게 야 이놈들아 응? 내가 지금 묘지 앞에서 이렇게 이걸 하고 있으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밤에 이렇게 참 시끄럽게 해서 좀 가만히 좀 있어야지 좀 응? 시끄럽게 하지 말아 좀 아무도 오줌 싸지 말고 지금 애들 깔아주려고 챙기는 중에 뭐하니? 뭐 잡니? 뭐 잡았나? 아 잡았네 뭐 잡았니? 아 들쥐가 있었네 와 들쥐가 있었네 응? 들쥐가 있었어 아이고 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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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야 들쥐가 있었네 들쥐가 있었어 봐봐 봐봐 아 나 이거 참 아하 들쥐가 있었구나 응? 야 야 야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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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덮어 삐레 덮어 삐레 덮어 삐레 덮어 삐레 덮어 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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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쥐를 잡아 야 구멍치기 선수가 결국에는 들쥐를 잡았네요 비록 눈두문뚱 들쥐지만 워리야 그만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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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삐레 양집 양집한테 따뜻하니깐 저 속에다가 들쥐가 새끼를 낳아냈 자 iously 금똑 워리 워리 그만해 가자 많이 벗었다 깔아줄께 shorter Monte colon ز 아 자 잠깐만 아유 잘 먹네 맛있어 잔뜩이 맛있어 아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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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키지 않아 캬 먹으러 가 다 먹었으면 가 오줌 싸지 말고 거긴 싸도 돼 들어가 들어갈거면 들어가 더 놀거야 더 놀거야 들어갈거야 좀 오래 놀았어 너 지금 더 놀거야 들어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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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 들어가 알았어 자 목대 풀었으니까 들어가 들어가 너 오늘 여기서 여기서 그냥 생활해 응 왜그냐면 우리 단이가 저기 갇혔으니까 이제 길동아 길동아 자 길동아 오늘도 어제처럼 갔다가 딱 갔던 길로 해서 돌아와야 돼 알았지 자 가자 가봐 시끄러워 너희들 조용 좀 해 갔다와봐 지금 길동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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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올라갔던 길 그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화살표 보이죠 방향은 저쪽으로 틀었는데 다시 계속 같이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얼마나 좋아 얼른 내려와봐 길동이 어서와 아이고 착해라 아유 착해라 아유 착해라 아유 착해라 아유 착해라 길동이 또 한번 올라갔다와 응 이쪽으로 갔다와 아유 착해라 야 이렇게만 이렇게만 운동해주면 진짜 편해 진짜 응 저녁에도 따로 따로 운동 안해도 되잖아 그렇지 응 이리와 야 이 새끼야 이게 뭐야 이게 응 잔뜩 붙여가지고 자 또 한번 갔다와 응 또 갔다와 응 자 여기로 또 한번 갔다와 어서 또 쭉 저기 산에 올라갔다와 어서 아유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아주 그냥 편하지 이쪽은 이제 길동이가 처음 길동이가 처음 가는 길 길동이가 처음 가는 길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다시 따라오고 있죠 저까지 갔다가 화사표 방향이 그죠 다시 이제 지름길로 올려나 어쨌거나 왔던 길을 네 지금 그대로 따라서 음 오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자이전을 해야되는데 어 직진해서 더 놀 것인지 아 자기가 왔던 길로 따라오네요 따라오네요 그쵸 예 쭉 또 내려오죠 예 계속 내려오죠 이렇게 왔던 길로 다시 오고 있습니다 우리 길동이가 요렇게만 운동해주면 저는 정말 밤에 편해요 저녁에 와서 예 따라 운동 안시켜도 되고 이렇게 지금 계속 지가 올라갔던 길로 이렇게 따라 내려오고 있는 중 여기서 살짝 우회전했다가 좌회전해서 오겠지 아니면 직진으로 따라오죠 따라오네 여기서 이제 좌회전 자 왔나? 왔니? 왔다 우리 길동이 왔다 어휴 말이 뛰는 것 같아 자 거기로 가지 말고 길동아 가지 말고 집으로 가야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여기선 집으로 가는거야 그렇지 아래 착해라 왜 거기 가? 거기 천둥이 있잖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잘했어 아우 잘했어 아우 잘했어 밤에 이렇게 운동하는구나 알았지 아우 착해 잘 아우 착해 길동이 잘했어 잘했어